샤워기 물줄기의 압력은 일정 수준 이상 따가움과 시원함을 넘나드는 특유의 느낌으로 두피에 봐야 되죠 사이버대학교 출심임에도 불구 다 빌라가 내꺼냐 은행꺼지 얼른 대출금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관리비를 냈어요? 현금 50만원 줬다고 당신 친구라는 사람은 바로 초음을 붙어있는데 퇴근하고 얼굴 꺼낸다는데 많이 보여? 수색유 너처럼 세상 모든 게 너무 예뻐 보여